햄이나 육포 같은 중국산 가공식품을 2,500여 차례에 걸쳐 몰래 수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점에서 판매해온 30대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식점이 아니라 가구점이라는 외부 간판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규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속원들이 한 가구 전문을 강제로 개방합니다. 들어가 보니 가구 대신 식료품이 가득합니다. 중국에서 밀반입한 육포와 과자 등 가공식품인데 가구점으로 위장한 창고에 보관하다 들통이 났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식약처 승인을 받지 못하자 가족, 지인 명의 14개를 이용해 해외 직구인 것처럼 속여 중국산 가공식품을 국내로 반입했습니다. 압수된 물품인데요. 포장지 어디를 살펴봐도 한글로 된 라벨이 없습니다. 정식 수입된 식품이라면 제품 겉면에 한글로 된 표시사항 스티커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합니다. 2,500회에 걸쳐 밀반입된 물건들은 A씨가 운영하는 수입식품 전문점에서 국내 거주하는 중국 통포를 대상으로 판매됐습니다. 식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신고할 경우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식품 수비에 필요한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서울세관은 부정 수입식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